얼마 전 대한민국의 새 한 마리가 뉴욕 한복판에서 발견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새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는데요. 무수한 미국인들을 빠져들게 한 이 새는 바로 부부금슬의 대명사라 불리며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결혼식에 늘 자리를 지켰던 원앙입니다. 난데없이 날아든 원앙을 보기 위해 일명 대포 카메라 등 프로 장비를 잔뜩 들고 온 뉴욕 시민들이 매일 장사진을 쳤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연일 cnn을 비롯한 유력 매체에 등장했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앙이 미국에서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주 보던 아메리카 원앙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원앙은 그 생김새로 인해 할렘과 중독자, 사이코패스, 약에 찌든 낙스타 등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소 사악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앙 역시 우리나라의 원앙처럼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지녔지만 그 색깔의 조합이 무척이나 조화로운 우리나라의 원앙과는 달리 보는 이로 하여금 다소 거부감마저 들게 합니다. 녹색 빛을 띈 검은색의 머리, 배와 엉덩이 쪽에 나 있는 갈색의 흰 잔점과 황토색 옆구리, 새빨간 눈과 흰 줄무늬는 아름답기보다는 다소 사악한 느낌을 줄 정도죠. 또한 이들이 헤엄을 치지 않고 육지에 서 있을 때에는 머리 부분의 깃털로 인해 몸통과 머리의 비율이 맞지 않아 부각되어 보이는 머리는 기괴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게다가 수컷의 경우 목청을 한껏 높이고는 끼이이하는 재즈는 목소리로 울며 암컷은 조금 탁한 소리로 끽끽끽하며 우는 특성까지 있어 평소 아메리카 원앙을 발견하는 미국인들은 이들을 보고 소름끼치는 새라며 아메리카 원앙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비롯한 강변, 못, 개울, 소택지, 늪지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아메리카 원앙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그리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불운을 부르는 새라는 오명을 사서 19세기에는 이러한 아메리카 원앙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는 아메리카 원앙 몰살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개체 수가 크게 줄었던 적도 있었으나 아메리카 원앙의 멸종을 우려한 북미권 국가들 정부의 노력으로 간신히 그 개체 수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원앙은 오래전부터 생김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비운의 새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원앙은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의 의미를 가진 새로 여겨졌습니다. 찬란한 빛깔을 지닌 원앙 암수가 사이좋게 강가를 떠다니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를 신령하고 좋은 새라 여겼고 그렇기에 함부로 사냥을 하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는 목각으로 깎은 암수 원앙 한 쌍을 선물해주는 풍습이 있었고 이는 현대에까지 이어져 지금도 안방에 침대 머리마치나 화장대 등의 원앙을 놔두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원앙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징조,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원앙이 2018년 11월 뉴욕 센트럴 파크에 나타나게 됩니다. 청둥오리나 아메리카 원앙들이 주로 서식하던 뉴욕 맨해튼 센트럴 파크에 어느 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원앙 수컷 한 마리가 등장했고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아름다운 조류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맨해튼 지역의 새를 주로 관찰하는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원앙을 처음 보고서 맨해튼 새 경보라는 트위터를 통해 맨해튼의 호수의 아름다운 새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소식을 알렸고 이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며 많은 뉴욕커들이 우리나라의 원앙을 보기 위해 센트럴 파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앙과는 달리 밝고 조화로운 색깔의 깃털, 통통한 몸통, 너무나도 귀여운 눈망울과 웃음 찢는 표정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앙은 그렇게 삽시간에 미국인들을 홀렸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원앙이 센트럴 파크에 신비롭게 나타났다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보낼 정도였죠. 이렇게 한국 원앙은 그야말로 등장과 동시에 초특급 스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새를 보기 위해 몰렸던 미국인들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원앙의 모습을 어떻게든 보관하고자 카메라까지 들고 원앙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망원경까지 들고 나타나 원앙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포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맨 처음 우리나라의 원앙을 발견한 미국인들은 아름다운 색깔의 로봇을 물에 띄워놓은 줄로 착각했을 정도로 이들의 외형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내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깜짝 놀라며 미스터리한 새 한 마리라고 이를 칭했는데요. 같은 원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도 어여쁜 모습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원앙이 설마 아메리카 원앙과 같은 종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 인터뷰에서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은 이 희귀종의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 중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할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리과 조류임에 틀림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내내 우리나라 원앙에 대한 칭찬을 마구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원앙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원앙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고 이에 그 아름다운 새는 지금 몇 번 호수에 있는 거야 라며 sns를 통해 원앙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숨가쁘게 원앙의 파파라치를 자청하는 경우마저 생겼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앙이 해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자 심지어는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인 cnn에서도 이를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nn에서는 직접 리포터를 파견시켜 한국 원앙의 모습을 화면에 담으며 한국에 주로 서식하며 일부 유럽 국가에도 분포하는 원앙이 현재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종이기에 직접 실물의 원앙을 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센트럴 파크는 원앙을 보려는 이들로 혼잡했다며 소위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원앙의 소식을 급히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보도된 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센트럴 파크로 몰려 이런 한국의 원앙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원앙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아냐 영어 이름을 봐라 만다린덕 아니냐 하며 굳이 까내리기도 했는데요. 조류 연구가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k원앙은 날개 위에 은행의 평의 아름다운 깃털이 두 개 나는데 센트럴 파크에 나타났다는 원앙도 이 깃털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얼굴 생김새하며 몸의 크기도 틀림없고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 k원앙이 대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살던 원앙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갔을 리는 없고 아마도 인근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던 원앙이 탈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입을 모아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새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라며 찬사를 늘어놓았고요. 더불어 실제 원앙의 행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새가 한국에서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데다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미국인들은 품고 있는 의미마저 멋지다며 감동했다고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원앙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k원앙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포획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뉴욕시 당국은 별다른 의견 없이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등장한 지 1년 뒤인 봄에 원앙은 완전히 뉴욕을 떠납니다. 증발이란 단어가 더 적합할 정도였죠. 그러자 뉴욕 시민들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페니펙 공원에 몇 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페니펙 공원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직선거리로 120km 정도 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천안 내지 청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원앙은 철새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터새처럼 자리잡고 살기도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니펙 공원은 교회의 위치에 뉴욕보다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지닌 자연 그 자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아예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짝까지 데려와 살고 있다고 하니 오래도록 자리잡고 잘 살 수 있길 기대해볼 만 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